최순실은 구속됐는데 최순실 예산은 집행됐다. 지난해 문체부가 집행한 최순실 관련 예산기구가 3천억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농래 의원,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농래 의원입니다. 3,200억의 예산이 최순실 사업이라고 묶일 수 있는 사업에 최순실 구속 이후에도 예산이 집행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최순실은 구속이 되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은 됐지만 예산이 작년에 통과가 됐잖아요. 예산이 지금 집행하라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잘못이 있고 하더라도 책임은 물을 수 있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돈은 쓰고 쓰려지고요. 그렇죠. 돈은 안 쓸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 규모가 3,227억으로 나와 있고요. 16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찾아내신 최순실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이 16개. 문체보에서만. 그렇죠. 문화체육 관련해서만. 문화체육만 관련해서. 주로 문화체육 쪽에다 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예산에 꼬리표가 달린 건 아니죠. 박근혜 최순실 예산이다. 국정농단 예산에 꼬리표가 달린 건 없죠. 없지만. 이것이 그러면 최순실 예산이라고 골라낸 기준이 뭡니까? 그럼 최순실 예산과 최순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정농단 예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골라낸 게 3,227억이요. 1억이고요. 그거 이제 우리 혼자서 우리 의원 사무실에서 한 게 아니고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해서 예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랑. 연구소랑.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정창수 박사 소장이 있는 거기랑 분석을 했고요. 수천 보면 흥분한다는 분들이죠. 일단은 지금까지는 결산에 대해 결산은 사실상 우리가 주로 예산 주로 심의 위주로 했고 결산은 그냥 대충대충 요식행이시고 통과 의뢰식으로 해왔던 게 국회 관행이었어요. 2010년에 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쓰여있냐는 결산서를 분석한 겁니까? 그렇죠. 예산을 하나하나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걸 들여내본 거죠. 국가 예산 결산서라고 하면 100장, 200장 아닐 것 같은데요. 엄청 많죠. 수천 장이죠. 수천 장을 다 숫자를 하나하나 봐가지고. 그렇죠. 처음에 예산이 잡힌 거랑 실제로 쓰인 거랑 그리고 성과도 있을 거고 집행률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계약이 됐고 수의 계약인지 경쟁 입찰인지 공부를 한 건지서부터 해서 그게 또 위탁을 줬는지 용역을 줬는지 이런 것부터 한번 다 뒤져본 거고요. 결산, 예산 결산서 한 몇 천 장은 될 것 같은데 몇 천 장 되죠? 그럼요. 몇 천 장을 다 분석하는 의원실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마 결산을 분석한 거는 아마 처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몇 개월 했습니까, 이거를?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렇겠죠, 무슨 많은 숫자를. 그래서 이번에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뒤집을 정도가 된 거고 그리고 나라 예산이나 국가 세금을 수천억 원을 특정인이 사실상은 먹잇감을 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잘못됐는지 얼마나 부당한지 이건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 항목을 이것은 최순실 예산이라고 골라내신 거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에요? 일단은 예산이 부당하거나 잘못 집행되고 그리고 공정이 지금 진척이 안 되는 예산 가운데 근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건 아무리 봐도 타당성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게 예산이 잡혔고 집행이 됐다고 그런다면 그걸 역으로 쫓아가 본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잡혔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도 조사를 했고 특검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중간중간 나왔고 우리는 이제 중간중간 나와 있는 얘기를 기초로 해서 예산서를 보고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 본 거죠. 예를 들어서 미르 관련 케이스포츠 관련 등등 이미 알려진 것들이 국가 예산 속에서 어떻게 책정돼 있나 찾아보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숫자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가 본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모든 케이스를 다 보셨으니까 그중에서 16개를 골라내셨으니까 16개를 골라낸 사업들의 특징 팩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 결국에는 이 예산이라는 게 최순진 씨가 직접 기획을 했다든지 이 예산을 아니면 차원택이나 김종창한 같은 최순진 관련자들이 관여한 국가 예산 사업을 총칭해서 이걸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그런 예산에 드러난 16개 사업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공통된 특징은 이제 말씀드린다고 그런다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이 사업들은 전부 저게 안 돼 있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첫 번째 특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제 드러나니까 본계약은 놔뒀다가 보통 하청이나 위탁이나 재하청이나 재위탁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청에 하청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위나 이런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수법으로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최순실 예산인 줄 모르고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이건 뭐 사담성도 없고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으면 어떡합니까? 보통 이제 그게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다 일정 부분 다 관여가 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본인들이 이제 눈치 빠르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충 위에서 시키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이 사업에 관여해서 자기가 잘못된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자기가 집어넣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하여튼 지금 공무원들은 일정 부분은 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16개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일정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하고 싶지 않다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렇게 급한지를 몰라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된다. 이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청와대에서 연락 간다든가 최준실 씨로부터 연락 간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가나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작년에 이렇게 국정농단 예산이 최준실이가 움직여서 실제로는 최준실이 움직여야기보다는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지사항이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총 감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준실이 주연을 한 거고 문화예산은 차은택이가 맡아서 국정농단 그러니까 이권 챙기기를 한 거고 채용예산은 김종 차관이 한 거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조연을 맡아서 한 이권 챙기기 국가예산 나라 책임을 이권 챙기기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감사로는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재하청에 재하청을 하면 일반적인 감사로는 국회에서는 차단일 수 없었겠습니다. 지금은 그걸 차단 내려고 끝까지 가본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재하청에 재하청까지 안 가지 않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본예산만 보지 하청 재하청 용역 이런 사업은 그동안 잘 안 봐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요. 점검을 안 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우리가 여기서 뭔가 교유를 얻는다고 그런다면 하청이고 용역이고 위탁사업이라도 정보 우리가 다 투명하게 공개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재하청에 재하청까지 이번에 확인했더니 그 끝에 가면 그러면 그 재하청에 재하청 회사들은 최순실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저희도 몇 번 다뤄는데 그 수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회사를 갑자기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하청 재하청 어딘가에 쑥 끼워놓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덜썩 계약이 돼요. 그렇죠. 그런 패턴인데 확인이 됐나요? 그런 것도? 그렇죠.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보통은 본계약이 안 들어가고 하청이나 위탁이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생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기업이 위탁이나 용역을 따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업을 따내는 거죠. 그러니까 K나 미르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는 새로운 회사가 밑에 나온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본계약에는 없고 하청기업이나 위탁기업 용역. 국가회사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고요. 나쁜 행동을 했지만 아주 교묘한 진짜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의 아주 거대한 이건 국정농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 채 꽂히면 그게 흘러흘러흘러가지고 최순실 씨의 주머니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생기업 만들어서 하청이나 재하청 주고 재위탁까지 하는 수법을 해서 국민 세금, 나라 예산을 교묘하게 다 빼먹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6개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규모가 가장 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16개 사업이 되고 국정농단 예산, 최순실 관련 예산이 3,227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깃털일수만 있을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16개 밝혀진 것 중에 제일 큰 규모. 제일 큰 규모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는데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대표적으로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문화창조. 청와댁시가 했던.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6개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공모 없이 수익 계획하고 예산 집핵 세부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 근거 조작하고 사업 타당성 결의됐고 이런 건 공통적인 이런 저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문화체육 예산만 국한했기 때문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예산은 다른 부처까지 다 안 되면 엄청난 규모겠죠. 그런데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 합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3,227억인 거고요. 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보면 2015년에는 80억이었어요. 규모가. 80억. 그런데 작년 2016년에는 904억이 10배가 넘게 된 거죠. 급증이 됐어요. 1,000억 정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원초에 계획했던 거는 총 사업기간을 6년을 잡고 7,000억. 7,000억을. 투입하겠다. 이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만 이렇게 하여튼 엄청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 사업도 말씀하신 공통점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법적 근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했죠.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을 만들어놓고 이걸 시행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 쓸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을 쓰면서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9월단에 옛날에 새누리당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거기에 의원원에서 청부 입법을 합니다. 청부 입법.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인데 공통점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쓰고 계속 쓰고. 그리고 나서 계속 쓰면서 법적 근거는 나중에 누군가나 시켜서 법안을 발의했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예산 집행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엉터리인 거죠. 누군가요? 누구냐고요? 청부 입법. 이게 이응 되는 의원인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국회 입법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찾으면 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이응 의원? 네. 이응 의원인데요. 이응. 그럼 중간이 어떻게 되면 이 씨인가 보죠. 이 씨. 그렇죠. 이 씨랑 들어가는 의원인데요. 중간 글자만 알려주세요. 지윳도 들어가고 그런 의원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콘텐츠 사업 진흥법 이렇게 치면. 친박 의원이죠? 네? 당연히 친박 중에 대표적인 우리 손꼽히는 친박 의원이고요. 이 지윳이요? 네. 그래서 법렬 명만 검색하면. 이장우 의원이요? 누가 대표발이고 공동보리 누가 했는지 다 나옵니다. 이장우 의원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사실은 16개 사업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오늘은 맛보기로 하는 건데 의원님이 재미있게 하시면 또 하려고요. 제가 맛보기로 준비했는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업 예를 보면요.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의 세부 사업 하나를 보면요. 문화창조 아카데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36억인데 교육생은 39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교육비로 1억씩 썼다는 이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거의 눈먼도 그냥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식으로 그냥 해먹은 건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냥 규정을 지키는 걸 하면서 구조적으로 해서 굳고 다 세나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속 챙긴 이렇게 해먹었다라고 하는 게 문화창조융합본부장 했다가 한 달 만에 경질된 여명숙 게임관리위원장의 증언입니다. 국회가서 한 얘기. 이렇게 해먹었다. 그분이 보고서는 이게 뭐냐고 했죠. 도대체 이 돈이 왜 이렇게 쓰이냐고. 그래서 그 세금 집행내력서를 좀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안 보여준 거 아닙니까? 짤린 것이고. 그래서 국장들 보여주니까 장관한테 불려가서 너 왜 그거 보려고 그러냐. 너 그만둬라 해서 한 달 만에 짤린 거죠. 그러니까요. 책임자가 이 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이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알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알 필요 없다고. 그 밑에 국장이. 그게 바로 이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부해피 관심사항이라고 쭉 뿌려서 둘이 쭉쭉쭉 내려와서 결국은 최순실 씨 관련된 친생회사가 끝에 하청재하청을 거쳐서 자기 중원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 예산을 비즈니스 모델화한 그런 사업 16가지를 발견하신 거죠 지금. 여명숙 위원장한테 그런 거 알 필요, 예산 세세한 내력 알 필요 없다고 한 국장은 이번에 감사원에 감사받았는데요. 이번에 뭐 받았겠습니까? 주의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은 별로 책임은 없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죠. 시킨 대로 했다 정도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체육 예술 분야에서만 16개 3천억대, 3천2백억대요? 네. 3,227억입니다. 을 찾아내신 것이고. 네. 그럼 그 외에 외교부도 있잖아요. 미얀마 대사관 ODA 사업. 그렇죠? 외교 산하에. 저희들이 분석한 거는 문화체육 예사만 분석을 한 거고요. 지금 다른 부처까지 한다고 하면 되면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 텐데. 산장이나 이런 등등. 미얀마 대사관은 미얀마 대사 인사에도 개입을 한 거로 드러난 거고요. ODA 원조 사업에도 관여한 거로 특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밝혀진 것만 하더라고요. 네.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유라 특혜 부정 입학 2대, 2화에 대해 특혜 입학시켜준 2화에 대해 재정 지원 사업. 그랬죠. 규정과 기준에 안 맞게 엄청 많이 지원을 해 줬고. 그것도 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정유라가 아기 낳을 때 도와줬다는 이임순 교수가 재직하는 순천향 대학. 순천향 대학도 훌륭한 대학이긴 하지만 손에 꼽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정도로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도 근거를 알기 어려운. 나라돈을 막 마음껏 쓴 거군요. 이것도 역시 체질순실 관련 사업이 전부 재건술에 이뤄졌다는 단점인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시간을 좀 따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개나 되는데 하나 맛보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나라살림 소장님도 같이 나오시는 게 투톱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시작일 뿐인 거죠. 다른 예를 들면 미래부나 이런 데도 뒤져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로 문체부 중심으로 문체부 돈이 보통 쓰는 돈, 뭔가 생산하는 돈이라고 다 쓰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돈 아닙니까? 삶의 질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체육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이 돈 먹기가 제일 좋다고 본 거고. 수사하지 않는 돈이니까. 그래서 문화체육 돈을 중점적으로 이권 챙기기의 수단을 삼은 거죠. 알겠습니다. 최순실 예산찾기위원회라고 제가 지금 이름 붙였습니다. 예산찾기위원회. 저희가 코너 한번 어떻게 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쓰여진냐는 결산서를 분석한 겁니까? 그렇죠. 예산을 하나하나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걸 들여내본 거죠. 국가예산결산서라고 하면 100장, 200장 아닐 것 같은데요. 엄청 많죠. 수천장이죠. 수천장을 다 숫자를 하나하나 봐서. 그렇죠. 이게 처음에 예산이 잡힌 거랑 실제로 쓰인 거랑 그리고 성과도 있을 거고 집행률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계약이 됐고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공부를 한 건지서부터 해서 그게 또 위탁을 줬는지 용역을 줬는지 이런 것부터 한번 다 뒤져본 거고요. 결산, 예산결산서 몇 천장은 될 것 같은데 몇 천장 되죠? 그럼요. 몇 천장을 다 분석하는 의원실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마 결산을 분석한 거는 아마 처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몇 개월 했습니까, 이거를?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렇게 했죠. 무슨 많은 숫자를. 그래서 이번에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뒤집을 정도가 된 거고 그리고 나라 예산이나 국가 세금을 수천억 원을 특정인이 사실상은 먹잇감으로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실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이 16개, 문체보에서만, 문화체육 관련해서만. 문화체육만 관련해서 주로 문화체육 쪽에다 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예산에 꼬리표가 달린 건 아니죠. 박근혜, 최순실 예산이다. 국정농단 예산에 꼬리표가 달린 건 없죠.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그러면 최순실 예산이라고 골라낸 기준이 뭡니까? 그럼 최순실 예산과 최순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정농단 예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골라낸 게 3,227억이요. 1억이고요. 그거 이제 우리 혼자서 우리 의원 사무실에서 한 게 아니고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해서 예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랑. 수참관사들. 사실상 우리가 주로 예산 주로 심의 위주로 했고 결사는 그냥 대충대충 요식행이시고 통과거래식으로 해왔던 게 국회 관행이었어요. 2010년의 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최순실은 구속됐는데 최순실 예산은 집행됐다. 지난해 문체부가 집행한 최순실 관련 예산기구가 3천억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농래 의원. 안녕하세요. 농래 의원입니다. 3,200억의 예산이 최순실 사업이라고 묶일 수 있는 사업에 최순실 구속 이후에도 예산이 집행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최순실은 구속이 되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은 됐지만 예산이 작년에 통과가 됐잖아요. 예산이 지금 집행하라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잘못이 있고 하더라도 책임은 물을 수 있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돈은 쓰고 쓰려지고. 그렇죠. 돈은 안 쓸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 규모가 3,227억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16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단의 신. 이거는 어떻게 잘못됐는지 얼마나 부당한지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 항목을 이것은 최순실 예산이라고 골라내신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은 예산이 부당하거나 잘못 집행되고 그리고 공정이 지금 진척이 안 되는 예산 가운데 근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건 아무리 봐도 타당성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게 예산이 잡혔고 집행이 됐다고 그런다면 그걸 역으로 쫓아가 본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잡혔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도 조사를 했고 특검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중간중간 나왔고 우리는 중간중간 나와 있는 얘기를 기초로 해서 예산서를 보고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 본 거죠. 예를 들어서 미르 관련, K스포츠 관련 등등 이미 알려진 것들이 국가 예산 속에서 어떻게 책정돼 있나 찾아보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숫자를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가 본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모든 케이스를 다 보셨으니까 그중에서 16개를 골라내셨으니까 16개를 골라낸 사업들의 특징, 패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 그런다면 결국에는 이 예산이라는 게 최순실 씨가 직접 기획을 했다든지 이 예산을. 아니면 차원택이나 김종창원 같은 최순실 씨 관련자들이 관여한 국가 예산 사업을 총칭해서 이걸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그런 예산에 드러난 16개 사업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공통된 특징은 말씀드린다고 그런다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이 사업들은 전부 저게 안 돼 있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첫 번째 특징이. 그리고 이제 공모 없이 수주 계약을 하고. 수의 계약. 수주 계약. 수의 계약이죠. 수의 계약을 하고. 공모 없이 수의 계약을 하고. 그리고 본 계약을 하면 이제 드러나니까 본 계약은 놔뒀다가 보통 하청이나 위탁이나 재하청이나 재위탁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청에 하청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위나 이런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수법으로 해서. 그러면은.